과거 뉴스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엔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어떻게 예진씨 좀 힘이 센 편인가요? 저는 이거 지금 옷에 가려져 있지만 굉장히 지금 근력이 탄탄합니다 2도 있어요? 2도요? 3도 있어요? 3도가 이렇게 뒤에 있는 거구나? 아 그렇죠 아 있죠 있죠 아 그래요? 보이지 않으니까 다 있다고 할게요 프랑스 성녀 잔다르크 아시죠? 보니까요 예진씨도 좀 힘이 좀 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잔다르크는 모든 여성의 우상이잖아요 프랑스의 국민적인 영웅 너무 멋진 분이시죠 그렇죠 1412년 1월 6일 프랑스의 성녀 잔다르크가 태어난 날인데요 그날 과거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1412년 1월 6일 잔다르크는 신앙심이 높은 분홍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1425년 13살이 되던 해 그녀는 자신의 고향이 영국군의 공격으로 불에 타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후 기도를 하던 중 영국군을 물리치라고 신의 개시를 받고 프랑스군을 지휘하며 전쟁에 참가하는데요 오랜 전투 끝에 잔다르크는 연이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역시 여전사네요 너무 어습인 것 같아요 결국 프랑스를 구하면서 이제 국민적인 영웅이 되게 된 거죠 나는 두렵지 않다 이 일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녀는 항상 강인했습니다 잔다르크는 16세부터 전쟁에 참여해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100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19세에 화형을 당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어린 나이에 참 전쟁이라는 것에 참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을 결정인 것 같은데 너무 대단하네요 근데 또 이렇게 화형을 당했다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잔다르크가 잉글랜드에 잡혀서 마녀 취급을 받아서 화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단과 반역이라는 제목 때문에 화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무 잔인하네요 그래도 이제 잔다르크가 사망한 후에도 정신만큼은 프랑스에 계속 살아남아 있는데요 다양한 작품에 등장시켜서 재해석하고 있죠 네 종종 깃발을 들고 갑옷을 입은 채로 백마에 올라탄 기사의 모습으로 등장한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힘은 정말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기리기리 좀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996년 1월 6일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실 테죠 제가 김광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래하는 가객 혹은 노래하는 철학자 가수 김광석 저는 뭐 제 직업에 그냥 충실하게 지내고 싶어서 공연을 열심히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회가 채워졌는데 막상 채워지고 나니까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아 철회 됐네 이러고 부담감을 가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1996년 1월 6일 노래하는 음유시인 김광석 씨가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사랑은 어디에 김광석은 1984년 민중가요 그룹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앨범에 참여한 뒤 그룹 동물원을 거쳐 1989년 1집을 발매하며 솔로 가수로 나섰는데요 또 아닌데 열차 시간 그는 서른쯤에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사랑했지만 이등병의 편지 같은 많은 명곡을 탄생시켰습니다 당시 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멜로디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하나의 낱말 등도 이야기를 참 잘했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라는 그 의미 평소 우울증이 있었다고 했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너무 웃음이 선하시고 밝아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근데 많은 의혹이 좀 남아있어서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장년층이라면 귀에 익은 명곡을 후배 가수들이 다시 불렀습니다 고 김광석을 추억하는 헌정 음반입니다 김광석 씨가 대중의 곁을 떠난 지 26년 지금까지도 그의 곡들은 세상에서 불우의 명곡으로 또 리메이크 돼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고 김광석 씨는 이 세상에 영원한 뮤지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고 김광석 씨 노래 중에 아이유 씨가 리메이크한 노래가 있는데 잊어야 한다는 마음도 이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자꾸 귓가에 맴도네요 맞습니다 고향이 대구라고 해요 그래서 대구광역시 중구 대복동에는 가수 김광석 씨의 유품 등을 전시한 김광석 스토리하우스가 있다고 하니까요 팬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저도 나중에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또 지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게 바로 김광석 씨의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음악으로라도 계속해서 우리 곁에 오랫동안 머물러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003년 1월 6일로 떠나보겠습니다 예진 씨는 쉬는 날 주로 뭐 하세요? 저는 주로 영화나 드라마 보죠 그래요? 저는 다음에 쉴 때 부산 좀 다녀올까 싶습니다 부산은 왜요? 부산 제 허락 받고 가셔야 되는데 왜요?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허락 받고 가요? 통행료는 없어요? 통행료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부산의 랜드마크가 뭔지 아시겠네요?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당연히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2003년 1월 6일로 가보시죠 2003년 1월 6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과 해운대구 우동의 센텀시티를 연결하는 광안대교가 개통했습니다 1994년 12월 착공해 8년여 만에 완공된 이 해상다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각각 편도 4차선의 2층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아 광안대교 자랑 좀 해주세요 광안대교 너무 아름답죠 특히 밤에 보면 정말 예쁩니다 광안대교 앞에서 젊은이들의 성지라고 전 들었는데 맞아요 가보셨어요? 소문만 듣고 저는 젊은이들의 성지나 기운을 받지는 못했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느라고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지금은 인천대교가 국내에서 가장 길다고 하지만요 저 당시만 해도 이제 광안대교가 총길이 7,420m로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였다고 합니다 네 광안대교는 부산의 항로 및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우회 수송을 통해 도심 간선 도로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해상 관광시설의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시간대별, 요일별, 계절별, 다른 색상을 내는 조명시설 등이 있어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습니다 정말 너무 이쁘고요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산에 놀러오면 꼭 챙겨보고 싶어요 추천할게요 벌써 광안대교가 대통된 지 19년이나 됐네요 아 노래도 나오고 그렇죠 지금까지도 뭐 많은 분들이 데이트 코스로 찾기도 하고 뭐 그 앞에서 그거 보면서 뭐 한잔하기도 하고 맞아요 뭐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보면 뭐 드론쇼도 펼쳐지면서 행사도 상당히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 때마다 제 지식도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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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